이 노래에 이어집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두 팔을 벌려 너의 날개를 펴봐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그대의 미래를 향해 워워 안아 봐 지능 속에 피는 꽃들도 그런 꽃보다 더 팽이롭네 부질없는 그 땅 온 짓을 그녀에게도 느낄 수 없게 해 You're another way to meet me You can so touch the sk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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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또 한 곡이 남아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부드러운 게 할 수 있는지 내게 가고처럼 제발 그녀 없는 내 세상이 너무 그려워 어머나 그래 어머나 내가 아냐 어머나 나는 너의 싫다는 느낌 엄마야 이 발마를 잊지 못해 다시는 사랑 못할거예요 엄마야 시켜봅니다. 네 신성훈씨가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성훈씨가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세 팀 장명수 일간스포츠 사장과 그리고 원빈씨가 시상을 해드리겠습니다. 조성모 핑클 신성훈입니다. 먼저 조성모씨입니다. 조성모씨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본상을 수상을 하셨네요. 축하합니다. 조성모씨 하란 모습입니다. 이제 핑클 네 명의 요정입니다. 한 단계 한 단계 인기의 계단을 밟고 있는 핑클입니다. 네 축하합니다. 자 다음은 발라딕의 영원한 황제입니다. 우리 신성훈씨에게 시상을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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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여러분 셋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